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저는 영업인들에게 세일즈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설득이라는 게 꼭 영업에만 필요한 건 아니죠. 조직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통과 설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사를 잘 설득하는 방법, 상사의 마음에 든 방법 일단 마음을 얻어야 나도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부라고 굳이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내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상사를 잘 활용한다? 그러려면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요. 직장 내 소통 잘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장인들의 고민은 아마 적성에 맞지 않아서 괴로운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는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준치보다 연봉이 너무 작아서 괴롭다. 또는 다른 동기들이 다 승진됐는데 아직도 나만 이번 인사에서 누락됐다. 또 이직을 해서 새로운 직장으로 갔는데 그 옮겨간 직장의 직장 문화나 일하는 방식이 나와 안 맞아서 어렵다.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많은 직장인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상사와의 갈등.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보면 나를 유난히 괴롭히는 그런 문제의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괴롭다는 고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상 상사와의 갈등의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면요. 지금 본인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연봉 수준이라든지 일의 적성이라든지 또는 복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그 상사 때문에 사표 쓰고 다른 회사로 옮기는 그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고민이 많을수록 그런 직원이 많을수록 회사는 손해겠죠. 그런 고민을 갖고 오는 분들이 오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옮기시면 안 돼요. 옮기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회사를 옮기는 것은 상사와의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가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우리가 선택해서 옮길 수 있지만 그 옮겨간 회사에서 본인 입맛에 맞는 상사를 내가 선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로 옮겨간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부하에 맞춰서 자기 업무 스타일이나 가치관이나 태도나 이런 거를 바꿔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사를 부하가 선택할 수도 없고 또 상사가 부하에 맞춰서 바꿔주지도 않는다면 누가 바꿔야 되겠습니까? 결론은 뻔하죠. 예, 내가 바꿔야 되죠. 부하인 내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봐도 아마 뾰족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상사가 괴롭히는데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다든지 또는 시키는 대로만 주관없이 따라가는 그런 무기력한 직장인으로 바꾸어야 될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직장 상사의 갈등 문제를 가지고 오는 분들한테 제가 당신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관점은요. 그런 무기력한 부하로 바꾸라라는 것이 아니고요. 상사를 보는 관점을 바꿔라. 관점만 바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 부하가 자기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상사의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자리에 앉아봤던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상사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사라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기 기준이 본인으로 생각한 게 안 맞으니까 상사가. 그런 선입관이의 편견이 있으니까 불만인 거죠. 상사는요. 그 부하의 기대치에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오해와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상사와의 갈등을 푸는 가장 첫 걸음은요. 부하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준. 내가 만든 기준을 버리고 상사를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봐주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다른 말로 해서는 저는 상사에 대한 정견이 상사의 갈등을 푸는 해결의 열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견이란 단어는요. 불교 용어입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정확하게 본다. 정견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정견이 상당히 어렵다는 데 있어요. 이 정견이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예전에 한 방송사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방역했던 적이 있어요. 이 프로는 진행자가 시골 마을로 찾아가서 거기에 시골 노인문들을 모아놓고 그 마을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든지 또는 그 마을의 특산품을 홍보하게 한다든지 또는 짝을 잃어서 재미있는 게임을 하고 그런 프로였는데요. 그런데 아주 나이가 많은 노부부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님 두 분은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할아버님이 이렇게 답해요. 아 우리는 결혼한 지 60년이나 됐어. 그렇기 때문에 이 쿵소리만 나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지 다 맞출 수 있어. 어떤 문제든지 내다봐. 척척 맞춰줄게. 굉장히 자신감에 쳐서 답변을 하더라고요. 진행자가 그래서 그러면 갑니다 라고 낱말 카드를 할아버지 앞에 딱 내밀었는데요. 그 카드에는 인꼬부부라고 하는 단어가 적혀있었습니다. 이 할아버님이 상당히 재채있는 분이었는지 아주 신속하게 할머니한테 할범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그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할머니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아주 빠르게 대답했는데 웬수!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이 답을 듣고 방송을 방청하던 방청객들이 손뼉치면서 아주 자지러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때 그 방송을 보다가 가슴이 섭짓하면서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60년을 같이 살아온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정확히 보는 정견이 이렇게 어렵구나. 한쪽은 인꼬부부라고 보는데 반대쪽에서는 웬수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할머니와 할아버지 가운데 누가 정답을 말한 걸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두 분은 60년 동안 인꼬부부처럼 살아봤던 순간들도 있을 거고 반대로 원수처럼 살았던 그런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가지고 정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요. 할아버지는 인꼬부부의 관점으로 봤고 할머니는 원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다뤄야 될 직장 상사와의 갈등 문제도 이와 똑같아요. 상사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상사라고 하더라도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무리 나쁜 상사라고 하더라도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하가 상사와 갈등을 일으킬 때 어떤 관점에서 내 상세를 들여다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의 하나의 시사점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노부부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상사와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당사자라면 저는 할아버지 관점을 택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꼬부부이기도 하고 원수이기도 한데 그걸 원수라는 그런 안경으로 들여다봐서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요. 인꼬부부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봐야 그나마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사와의 갈등 문제에서는 상사를 들여다보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전제를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저희가 많은 직장인들이 얘기하는 문제 상사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유형 문제를 얘기해 보겠는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풀어보겠습니다.